안녕하세요. 숫자로 보는 날씨의 정의원입니다. 이제 곧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설날은 한 해의 시작인 음력청월 초하루를 일컫는 말로 매년 그 시기가 다른데요. 올해의 설은 2월 5일입니다. 오늘 숫자로 보는 날씨에서는 지난 10년간 설날의 날씨는 어땠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간 설날의 전국 평균 기온을 알아봤습니다. 전국 평균 기온은 기상청 45개 주요 관측지점의 평균값을 의미하는데요. 가장 추웠던 설날은 2012년이었고 최고기온과 최저기온 모두 영하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표를 보시면 서울도 2012년이 최저기온과 최고기온 모두 영하권을 보이며 추운 설날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음은 강릉입니다. 강릉은 영동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형적인 요인으로 인해 대체로 기온이 높았는데요. 특히 2012년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았습니다. 그래도 최고기온은 영하 0.9도를 보이며 영하권을 유지한 설날이었습니다. 단 2011년에는 다른 연도에 비해 온화한 설날이었는데요. 최고기온이 10.5도, 최저기온은 3.5도를 보였고 2014년과 2015년도 강릉 역시 일교차가 크게 벌어졌었습니다. 다음은 광주인데요. 광주 역시 2012년도에 최고기온이 영하 1.6도, 최저기온이 영하 7.5도로 영하권으로 추웠고 2014년과 2015년에는 최고기온이 10도 이상이었지만 최저기온과 비교했을 때 역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졌던 설날이었습니다. 다음은 부산입니다. 남쪽 지역이라 그런지 다른 지역에 비해 대체로 기온이 높았습니다. 단 2012년 부산 역시 가장 기온이 낮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고기온 0.9도, 최저기온도 영하 6도였습니다. 그 밖의 부산에서의 설날은 대체적으로 온화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10년간 해마다 다른 설날의 최저, 최고기온을 알아봤는데요. 올해 설 연휴, 기상정보도 계속 참고해주시고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보는 날씨였습니다.